72시간 고성능 생존 배낭 컴패니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스타트업 리노레디에서는 각종 제시 72시간 동안 2명의 인원을 생존시켜줄 수 있는 구성의 생존 배낭 컴패니언을 공개했는데요. 현대사회에선 홍수, 화재, 지진 등의 자연재해부터 전쟁, 테러 등 각종 다양한 형태의 재해를 막닥뜨릴 수 있는데요. 그럼 비상상황에선 자신을 지켜줄 생명키트, 생존 배낭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것입니다. 비상상황에선 처음 72시간을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리노레디에서는 이 72시간을 거기에 2명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생존 장비 컴패니언 생존 배낭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생존 배낭의 핵심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일텐데요. 크게 나누자면 응급처치, 보온, 라이트, 통신장비, 물, 도구, 공기정화, 식량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컴패니언 배낭은 마치 여행 캐리어처럼 180도로 열리게 되구요. 내부 키트들은 벨크로 타입으로 구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견딜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수 기능과 안전을 위한 반사 라인이 적용되어 있고 화재에서도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부 구성으로는 고글, N95 등급 마스크, 여기에 텐트, 비옷, 담요가 포함되어 있구요. 멀티툴, 부시돌이 적용된 나이프, 로프와 덕트, 스테인리스 물병, 여기에 배터리와 전동 역할까지 가능한 라디오가 탑재되어 있고 응급키트, 헤드램프, 장갑, 물과 식량 또한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디고고를 통해 펀딩이 진행중인 리노렛 이사의 컴패니언 생존 배낭은 패키지 기준 339달러, 하나로 약 40만원의 가격에 2019년 8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2시간형 고성능 생존 배낭 컴패니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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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